반갑습니다. 수능 윤리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실형주의 윤리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6월 모의고사가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공부했던 학생들은 좀 허무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 6월 모의고사라고 해서 바짝 긴장하고 엄청나게 불안한 상태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나왔고 문제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또한 실력이 아니라 실수에 의해서 자신의 등급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노력한 것만큼 보상받지 못해서 약간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생활과 윤리 두 과목 다 선택한 학생들은 그래도 윤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좀 더 긴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답률 탑5를 비교해보면 킬러 단원의 중요성은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모평 다 똑같이 킬러 단원의 중요성은 지속되고 있다는 건 계속 강조드립니다. 자 일단 생윤 같은 경우 오답률 1위 환경윤리, 오답률 2위 시민의 불복종, 오답률 3위 사형제, 4위 분배정의, 5위 사회계약설. 특이한 게 사회계약설이 5위에 포함되어 있다. 요거 한번 주목해봐야 돼요. 자 사회계약설은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 새롭게 편입된 단원이거든. 근데 사회계약설이 아주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강 건드리고 가는데 이번에 나온 사회계약설 문제는 조금 낯선 표현과 함께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개념적 지식을 요구했던 문제였어요. 환경문제 평이했었고 시민의 불복종, 사형, 분배가 평이했었는데 사회계약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다. 그 다음에 윤사 같은 경우에도 본다면 사회계약론이 1위예요. 루소와 홉스의 입장을 비교한 게 1위. 그 다음에 이성주의와 감정주의, 스피노자와 춤의 입장을 비교한 문제가 2위. 성리학과 양명학, 사단칠정론, 그 다음에 불교, 선종사상가인, 해능과 진우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양사상, 사회계약론, 사회사상이죠. 그 다음에 서양, 현대사상, 근대사상, 이성주의와 감정주의. 그 다음에 동양사상, 성리학과 양명학, 사단칠정론, 선종, 불교의 선종 문제니까 동양윤리의 비중이 좀 더 높지만 오답률의 압도적인 1위는 사회계약설, 서양윤리다. 따라서 서양윤리와 동양윤리를 좀 균형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정답률을 봐요. 그래프가 막대그래프가 비슷한 것 같지만 자 생활과 윤리 오답률 1위가 오답률 48%예요. 그럼 정답률이 52%야. 근데 윤리와 사상은 오답률 1위가 68%, 오답률 2위가 거의 64%예요. 그러니까 오답률 1, 2위가 뭐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생활과 윤리보다 어려웠죠. 근데 여러분 생활과 윤리 오답률 1위가 48%, 오답률 2위가 42%, 오답률 3위가 36%이니까 역대급 6월 모평 중에서 제일 쉬웠던 문제야.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축운석 핫클립을 강의하면서 누차 얘기했던 게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킬러 단원들 6월 모평하고 9월 모평에서 좀 평미하게 나온다. 하지만 수능에서 뜬금없이 낯선 선지라든지 낯선 개념이 등장해서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평가원이 힘, 숨, 찐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감 놓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을 숨긴 채 진짜는 막판에 보여주는 출제 방식을 보여준다. 반면에 윤리마 사상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약세대의 간만에 오답률 1위로 올라섰고 이성주의와 감정주의, 성리학과 양명학, 사단칠정론, 선종, 불교사상의 비교는 기존의 오답률 탑5에 속해 있었는데 문제는 출제 경향과 제시문의 구성, 선택지의 구성에서 약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활과 윤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수능까지 윤리와 사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생활과 윤리부터 한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봅시다. 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토대로 선지 독해의 메타를 정립하고 이 선지 독해의 메타에 기반해서 독해하는 메타적인 독해법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로 출제되는 쟁점의 낯선 표현들 주로 출제되는 사상가의 대립구도를 여러분이 이해한 속에서 낯선 선택지 독해의 방법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선택지의 낯선 개념이나 낯선 서술적 표현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연결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핵심 개념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적 연결성을 통해서 정오 판단해야 돼요. 요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계속 새로운 선지 낯선 선지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정확한 판단 능력을 못 기르게 된다. 자 이번에 오답률 탑5에 들어갔던 시민불복종 같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다른 법을 위반하는 게 허용된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아니지. 시민의 불복종은 위법한 아니 부정의한 그 법을 변혁하기 위한 거니까 부정의한 그 법을 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개념 설명할 때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존 노일즈 맨날 이런 주장한다고 그랬다. 우리가 부정의한 그 법을 바로 어기라고 요구하는 게 시민불복종이 아니다. 시민불복종은 부정의한 그 법을 고치라고 위법한 시위 등을 하는 게 시민불복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어?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내가 이적행위를 할 필요가 없고 간통죄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해서 간통죄를 변혁하기 위해서 내가 간통을 저지를 필요는 없다. 합법적으로 그 부정의한 법을 고치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안 고쳐지면 위법한 시위 등을 통해서 위법적 청원화하는 것이 시민의 불복종이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다른 법을 위반한다는 것 이것을 뭐예요? 위법한 시위라는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어야 됐죠. 두 번째 형벌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어? 사회적 파급 효과란 말 처음 나왔는데 사회적 파급 효과가 뭐예요? 사회적 유용성이잖아. 형 공리주의자 또는 예방문자들은 형벌은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구니까 형벌의 목적 뭐예요? 사회적 유용성의 증진 사회적 유용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가 같은 뜻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연적 운의 도덕적 임의성을 정의롭게 처리하기 위한 방식의 차등의 원칙이다. 자연적 운의 도덕적 임의성이란 말도 그냥 뭐예요? 천부적 재능이잖아. 천부적 재능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정당하게 처리할 것인가를 하기 위한 원칙이 뭐다? 차등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 사회계약론도 이번에 오답률이 높았는데 정부 해체의 근거 정부 해체가 뭐지? 자 여러분 정부를 해체한다는 건 뭐야? 정부를 없애고 뒤집어 엎는 거잖아. 해체가 뭐야? 있던 걸 허무는 거잖아. 그럼 정부 해체라는 게 아 혁명권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보면 낯선 표현들이 불가피하게 다른 법을 위반한다.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다. 자연적 운의 도덕적 임의성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식이다. 정부 해체의 근거 등의 낯선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에 필요하다. 그럼 뭐예요? 이 낯선 표현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의 선지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와 연결시키는 게 필요했다. 자, 윤사를 한번 볼까요? 윤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독해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라고 저는 분석을 했어요. 특히 이번에 오답률이 높았던 단원들을 보면 주로 사상가들의 공통적인 전제에 대한 추론이 필요했었다. 서양학자인 고대 서양 사상가인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크로스 모두 행복을 위한 이성의 발의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전제 이완과 이이 심신 몸과 마음을 주제하는 공부인 경혜 실천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전제 해눈과 진울 이게 제일 헷갈렸을 거예요. 선정과 지혜를 통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표현 협스와 루소 국가는 시민의 의지가 결합된 산물이다. 라는 표현들인데 여러분들이 요런 심신 주제를 심신을 주제하는 공부 경혜 실천 어? 성과 경은 각각 태계 이왕과 율국 이이가 강조하는 게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성과 경혜 실천을 둘 다 강조한다는 점은 같잖아. 그 다음에 진울은 분명히 정해쌍수를 주장했는데 해눈도 정해쌍수를 주장했을까?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예요? 혼란들이죠. 하지만 해눈과 진울은 모두 어 불교사상가고 선정에 기반하고 있고 진울은 사상사적으로 보면 해눈의 제자에 해당하니까 둘의 입장 차이는 뭐예요? 돈호 돈수냐 돈호 점수냐의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수행 방법에서는 일단 공통적인 게 있을 거라는 추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홉스와 루스 뭐예요? 국가는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잖아. 인간이 이성적으로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상가들이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대립되는 지점이 무엇이고 같은 사상가로서 서로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강상식의 강상식의 개념 완성 알고리즘의 대립구조도의 공통적인 존재로 쓰여있기도 하지만 뭘 해야 돼요? 사상가들의 대립구도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서로 대립되는 지점을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길러야 되겠죠. 독해력바 여러분 낯선 용어를 익숙한 용어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덕이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품성적 덕이란 단어를 도덕적 덕이라는 낯선 용어로 표현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지성적 덕의 반대쪽에 품성적 덕이 있었어.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도덕적 덕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품성적 덕이란 개념과 같은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술적 표현을 익숙한 개념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사욕을 제고한다. 성리학자 그 다음에 양명학자들은 존천리 거인욕을 추구하는데 옛날엔 그냥 선택제 존천리 거인욕을 추구한다. 존천리 거인욕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욕을 제고한다. 아 거인욕이구나. 인간의 욕망을 제고해야 된다. 로 읽으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대립구도에서 뭐뭐로부터의 자유 무슨 자유? 소극적 자유 뭐뭐 할 자유 적극적 자유를 말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암기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독해력은 낯선 용어를 익숙한 용어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개념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판단력은 사상가들의 공통적인 전제에 대한 추론 여러분이 명확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아 같은 계열의 사상가니까 같은 주장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들은 어떤 면에서 대립적이니까 그 대립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공통적 입장이겠구나 하는 걸 추론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윤 같은 경우 기본 개념을 토대로 선지의 낯선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대립구대의 메타를 정립하는 게 중요하고 윤사의 경우 암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독해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강상식의 실용주의 윤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실용주의 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짧게 공부하고 더욱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약속하면서 2023학년도 6월 모평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